이 임금은 자비로워라. 이른 평전에서. 연기가 나는 곳에 불이 타게 마른 때는 백제 제29대의 법왕 10년 384년 겨울이었다. 이 임금은 민가에서 기르는 세매를 놓아주며 물고기 잡는 그물을 모두 태워버리게 한다. 물고기의 생명도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중시하여 모든 사물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기록을 적다 보니 이련의 가슴 속에 뭉클하는 감동이 영감이 물결초. 이 임금의 조서로 진성을 보호하니 천산에 그 은혜 미치고 버근 물고기에도 흡족하니 사회의 어김이 없구나. 고룩한 임금님이 가벼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 저 하늘 가장 높은 도설촌은 꽃다운 봄철이 한창이랄. 그제는 왜 물고기 잡는 그물을 다 불살라 없앴을까요? 시자가 따라오면서 노래를 듣자 바로 물었다. 고기를 못 잡도록 하기 위해서도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그뿐이 아니고 포방은 세맨까지도 풀어놓아 버렸단다. 무국사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려나? 앞뒤가 잘 맞도록 묵은 모든 일을 상황에 맞게 풀어 헤쳐준다. 스승의 말대로 시자들에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포방이 죽여하는 원년 599년 겨울이었다. 세매와 물고기 잡는 도구를 모조리 모아 불태워버린다. 이듬해 왕흥사를 부여 당시 사리성에 지으려고 힘쓰다가 터만 닦아놓고 세상을 떴다. 법왕의 뒤를 이은 임금은 소동료에 나오는 말을 캐던 무왕이었다. 선대임금이 하던 일을 이어 다 이루었고 익산의 미륵사를 세웠다. 모두가 나라를 잘 다스렸던 백제에 뛰어난 임금들이었다. 사람은 갔을 때 그들의 업종은 기록으로 전설로 남아 세상에 평화를 가져갔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래는 흥얼건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꼈다. 멸이 말잔치로 아무 도움도 없는 함께 아우르려는 양심의 소리야. 마지막은 흥얼건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는 흥얼건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따라간다. 업무부인과 함께 아우르려는 바이버의 소중함을 따라간다. 매우 매우는 흥얼건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따라간다. 감사합니다.